사인도 그렇고 경초뼈가 부러진 것이 전형적인 자살 현장이야. 매달려 있다가 줄이 끊어진 것 같고 그런데 죽기 전에 고통스러웠는지 눈물을 꽤 많이 흘린 자국이 있어. 정확한 건 부검을 해 봐야 아는데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. 나오는 대로 연락 줄게. 괜찮으세요? 이렇게 해서라도 도망가고 싶었나 보지. 너무 신경 쓰지 마라. 독이 새끼 자살한 거 아닙니다. 누군가 목불라 위로 와이어를 걸고 목뼈를 부러뜨려 칠식사 시킨 겁니다. 여기 이게 증거예요. 게다가 이 미친 새끼 교묘하게 안쪽으로 눈물샘을 뚫어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. 독이 새끼는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. 살아보겠다고 경찰 따돌리고 도망친 새끼가 지 목숨 절대 안 끌어요. 다음 시작입니다. By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